그림은 베게노가 제시한 대륙이동의 증거 중에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베게노의 대륙이동설, 그럼 증거가 네 가지 있죠. 멀리 떨어진 대륙의 해안선이 일치하는 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의 습곡 산맥 같은 지질구조가 연속적인 것, 그리고 화석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화석 분포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리고 빙하의 분포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봤더니 습곡 산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빙하 퇴적층 이렇게 있어요. 이 빙하가 이렇게 원래는 하나의 대륙이었다가 분리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는데 기역, 기역 지점과 여기예요. 니은 지점 사이의 거리는 현재보다 고생대 말에. 자, 이제 문제가 고생대 말이 뭘까? 2억 5천만 년 전입니다. 고생대 말 때는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생성돼 있던 시기죠. 다 모여있던 시기니까 당연히 기역 지점과 니은 지점은 또 해안선도 일치하는 부분 현재보다 고생대 말에 가까운 게 당연한 거고요. 그죠? 자, 니은 고생대 말에 또 고생대 말입니다. 붙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은 여기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산맥이 있는데 다 붙어 있었다라고 하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죠. 하나로 연결된 산맥이었다라고 가져가면 되고요. 자, 디귿. 디귿 지점은 그랬습니다. 디귿 지점은 고생대 말에 남반구에 위치하였다랬는데 지금 인도 대륙이에요. 그죠? 남반구에 위치하였다? 요게 이제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빙하 퇴적층이고 적도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생대 말에 적도가 추웠냐라는 질문으로 많이들 출제가 됐었어요. 그럼 아이들은 빙하가 있으니까 추웠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생대 말에는 요기 있는 빙하 퇴적층들, 요 대륙들이 한 대 붙어 있었고요. 남극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빙하가 생성됐다가 지금은 분리돼서 인도 대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 지점은 고생대 말에 요기 남극 부분 남반구에 위치하였다가 동그라미입니다. 답은 ㄱ, ㄴ, ㄷ, 5번이에요.